신호텍스 정수필터 신호텍스 정수필터 신호텍스 정수필터는 국내 최고의 필터 기업인 신호텍스의 최첨단 산업용 필터 기술을 생활용 정수필터에 접목하여 일반 정수용 필터로 개발된 국내 최고의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텍스 정수필터는 크게 3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물과 같은 배관 내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데프스 필터입니다. 일반 필터 같은 경우는 입자의 평균 크기를 기준으로 필터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 필터 같은 경우는 산업용 필터 특히 반도체용 필터의 경우에는 입자의 99.98%까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필터를 산업계에서는 보통 앱솔루트 데프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필터의 이름을 MDA 필터라고 하여 반도체 산업계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앱솔루트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이 접목된 이번 필터는 일반 시중에 나온 일반 데프스 필터의 경우 약 10마이크로의 기본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 필터는 약 5마이크로의 훨씬 더 작은 미세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 기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압축식 카본 블럭을 적용한 필터입니다. 이러한 압축식 카본 블럭은 기존의 다른 압출식 카본 필터에 비해서 염소 혹은 중금속에 해당하는 물속에 녹아있는 용전 오염물에 대한 제거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희 시노펙스는 이러한 탁월한 성능을 가진 카본 블럭을 가지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평가 기술과 최적 설계 기술을 응용하여 이번 필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나가는 제일 끝단 부분에 0.65마이크로의 PES 멘브레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필터를 적용하여 박테리아 수준의 미생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로는 대장균, 식중독을 제거하는 포도삼규균과 같은 미생물을 약 99.9% 이상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의 생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세수용이나 샤워용 같은 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많은 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많은 물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수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 필터는 이런 수압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염소 같은 물에 녹아있는 오염물에 대한 제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 그 부분에 있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박테리아로부터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저희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세 입자들을 제거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염소 제거 성능과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입자 제거 성능을 최적화하여 시장에 있는 그 어떤 필터보다도 좋은 성능을 내는 정주용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호텍스가 축적해온 이런 필터 관련 기술들은 국내의 대기업,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동차와 같은 최첨단 산업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은 필터 기술로서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터 자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필터는 FDA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활용 수지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저희 필터를 사용하시는 그 활동 자체가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활동이 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신호텍스 필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신호텍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집안 어디에서든지 거의 생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신호텍스 필터는 그동안 저희가 보유해온 다양한 필터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최고급 필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필터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발할 예정이 오니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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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